우리 간식 먹자 와, 초콜릿이네 똑같이 나눠 먹자 음, 초콜릿이 아홉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똑같이 나눌 수가 없네 아홉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내가 네 조각 먹을게 아니야, 내가 네 조각, 네가 다섯 조각 먹어 고마워, 내가 한 조각 더 먹었네 내가 먹은 초콜릿은 전체의 9분의 4이고 네가 먹은 초콜릿은 전체의 9분의 5잖아 그러면 네가 더 먹은 초콜릿은 전체의 얼마일까? 아,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너와 내가 먹은 초콜릿의 양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내가 더 먹은 초콜릿의 양은 전체의 얼마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면 9분의 5 빼기 9분의 4야 계산은 코리가 해볼래? 응, 9분의 5는 9분의 4보다 9분의 1이 한 개 더 많으니까 9분의 5 빼기 9분의 4는 9분의 1이야 맞아, 아주 잘했어 진분수의 뺄셈은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네 맞아, 코리가 정확히 이해했구나 진분수의 뺄셈은 자연수의 뺄셈과 비슷해서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 오, 수학이 재미있다니 코리노 뭐 잘못 먹은 거 아니니? 뭐야? 장난이야 사실은 나도 수학이 재미있어 윌, 이건 네 간식이야 내가 잘라줄게 음, 1에서 4분의 1만큼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어떻게 계산할까? 1은 4분의 1이 몇 개지? 1은 4분의 1이 4개야 맞아, 수직선에 나타내어보자 1 빼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4분의 1은 4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1에서 진분수를 뺄 때에는 1을 분모와 분자가 같은 가분수로 바꾼 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빼면 돼 아하, 내가 다시 한 번 계산해 볼게 잘했어 우리 맛있는 간식도 먹었으니 이제 나가서 놀까? 좋아 난 나가서 줄넘기 할래 난 농구할래 나가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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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